오늘은 싱글벙글 여러분께 외국 여성들이 말하는 한국 여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구 천명당 성형수술 권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세계 성형수술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부끄럽지만 수능 졸업 선물로 아빠가 쌍수를 시켜줬을 정도로 대한민국 여성들의 성형수술은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죠. 또한 모건 스탠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인당 명품 소비율이 세계 1위에 등극한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인은 280달러를 명품 구매에 쓰지만 한국인은 325달러를 쓰고 있으며 스스로 미국의 적대수라 자칭하는 중국인들은 명품 구매에 55달러를 쓰는데 대한민국은 중국에 비해 6배가 높은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있죠. 한국인이 가장 돈을 많이 퍼부은 명품 브랜드로는 샤넬 36%, 구찌 32%, 루이비통 28%를 차지했는데 이 브랜드의 이름을 듣자마자 어떤 성별이 구매했는지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진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들은 한 가지 전세계 1등을 차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바로 oecd 국가 중 니은티은율이 1위라는 사실입니다. 출산율은 꼴등이지만 니은티은율은 전세계 넘버원인 대한민국의 멋진 금메달 행진에 정신이 어지럽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이혼율 1위의 명예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천조국 미국보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전세계 1위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망해 가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외국 여성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한국 여성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알려줄게. 한국 여성들은 내 남친은 키가 크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 한국 여자들은 가장 천박하고 물질주의적인 모습이 강해. 그녀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가 예쁘게 보이는지 혹은 남자친구가 잘난 사람인지 신경쓰고 있어. 나는 아주 통렬한 저 일침을 보시죠. 역시 한국에 유학을 와서 그럴까 현실을 아주 잘 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여성들의 실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일본인이 질문에 답하는 걸 보여드리죠.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가사일을 일본 여자는 전담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연한 거 아니야? 성별 상관없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라는 말을 통렬하게 하게 되며 남편의 사회생활을 배려하고 퇴근 후 요리를 준비하는 게 일본 여성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역시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대답을 했으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했다면 꼭 사과하는 게 일본 여성의 특징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며 웃어보이는 일본인들 이건 일본 여자 특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거다. 내가 지금 솔직히 들으면서 생각한 건 일본 여자의 특징이라고 억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은 남편이 외벌이를 할 경우 당연히 가사일은 여자가 해야 한다 생각하고 남편의 사회생활을 배려하고 퇴근 후 요리를 준비하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하다 생각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알고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언행을 했다면 사과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 말했다는 겁니다. 어라라 제가 아는 여성들의 도리와는 참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더 딜을 넣으면 딜미터기가 터질 수도 있으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결혼할 때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랄 뿐이죠.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자료 만들 때 마시는 민트초코우유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에서 태어난 죄.